다들 이제 이런식으로 모으는데 잘했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우리는 안 돼 그분들이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으니까 후회라도 안 남게 어?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야외 야구장 나왔는데 지금 멀리서 보니까 몇 명의 선수들로 보이는 친구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 가서 제가 좀 통구를 좀 드리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통구도 통구를 쳐줘야겠다 네 네 자 아 자 아 좋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손으로? 아 이렇게 양호는 지루하지 않겠네 치료하지 않네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아까 펑구를 처음 보니까 야구 훈련하시는 게 신상치가 않아가지고 일단 어디서 혹시 야구를 하시는 분? 미션 컬리지라고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그래서 지금 좀 신상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했던 훈련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지금 배웠던 걸 지금 한국어로 맞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훈련 시스템이 레이스는 같지만 이제 디테일적으로 다른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솔직히 처음에는 뭐 강소고?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펑구 전에 이제 드릴을 하는 건 되게 보편적이고 이제 거의 모든 팀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또 펑구에 대한 생각이 실전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펑구를 봤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리듬감 살려놓고 이제 몸을 풀어놓고 확실 풀어놓고 펑구를 그리고 개수를 하나씩 봤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씩? 운동이 될까 이거? 네 한국에서는 한 박스 두 박스 혼자서 보통 개인 펑구를 막 그렇게 받았으니까 지금은 또 적응이 되고 오히려 저는 또 지금이 저한 제 스타일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드릴 몇 가지를 조금 보여주시면 저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에서 또 달랐던 점이 한국에서는 왼발이 반발 좀 앞에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세워라 이제 안 뜻이 맞아 맞아 인사해라고 네 의사 약간 이런식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핸드링을 앞으로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백핸드도 앞으로 네 부어핸드도 앞으로 네 부어핸드도 앞으로 숏바운드가 제일 잡기가 쉽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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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원바운드면 그냥 그렇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제 휘저링을 앞으로 해주면서 앞으로 가고요 그러면 당연히 일루 성부가 훨씬 더 더 승원이 더 밟아지겠죠 네 클럽 잔프 타임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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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심리적으로도 좀 다르다. 드릴로 못 만들고 형부는 말 그대로 실전처럼 그냥 시간을 딱 아까 시간 전달했죠. 시간 안에 하나씩 딱딱 하니까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연습인데 느낌은 시합 같은 그런 부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부리는 한 사람당 몇십 개씩 받으니까 에러를 하고 놓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무감각도 있고 드릴 같은 건 사실 또 하면서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본인들의 훈련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파이어를 살짝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이제 발목을 돌릴 때 발목이 여기를 터치하자. 이게 만약에 터치를 한다면 내가 지금 뒤로 간다. 뒤로 무너진다. 그래서 최대한 치고 이제 파이어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테이크백하고 시행할 때 몸이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지 않게 방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체가 뒤로 버려면 야, 뒤꿈치 더 세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말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사회인들도 다 해요. 사회인들이 더 잘하세요. 야구를 많이 보시니까, 관찰하시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타이어를 통해서 제한을 준 거잖아요. 타이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자세하고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만드는데 이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소속팀의 코치님들이 개발하신 거라고 말이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딱 기존에 있고 경험으로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결과를 본 다음에 뭔가 부족하면 또 거기서 또 연구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갔는데 애들이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다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기 이 등을 써. 이 등과 배럴 이제 배럴을 쓰라는 건데 사실 이 배럴도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앞으로 나와라. 손이 먼저 나가라. 사무라이처럼 아니면 손 등으로 져라. 그렇죠. 그렇죠. 사각종인데 사각 잘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뱃이 약간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게 패드의 무게 또한 활용을 하는 거지. 무게 또한 활용. 등심과 이 배럴을 같이 이제 근데 솔직히 저도 이런 거 하면서 궁금한 게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정답은 없지만 어떤 게 더 좋은 확률이 더 확률이 더 높을까라고 접근을 했을 때 더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을 하나씩 하면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고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볼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이렇게 두 분을 이제 제가 투수분들을 이제 모셔서 네. 어 저는 이제 시트러스에 다니고 있는 이제 투수를 맡고 있고 이름은 이제 김동연. 영어 이름은 이제 제이슨. 제이슨. 제이슨 김. 제이슨 김. 제이슨 김. 아 저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디아블로베리 컬리지라고 디아블로. 네. 네. 게임 이름 디아블로. 전 우진혁이고요. 우진혁. 저는 리요한 사람입니다. 영어 이름은 우. 어.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오버로 던지다가 안 되니까 번호가 슬럼프 같은 거 오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이드로 던져볼까 했는데 포수가 뭐 이게 더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로 몇 번 던져보니까 뒤에서 코치님이 보시고 그냥 어 너 사이드 괜찮다. 너가 사이드 하고 싶으면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중요한 포인트는 지도자분들이랑 선수들과의 서로 소통이 굉장히 수정관계에서 편안하게 형제전 된다. 일단 꼼은 절단하다. 중요한 포인트 꼼을 건들지 않는다. 그리고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거기는 좀 더 칠하게 팔을 풀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무조건 맥이 쓴 걸 갖다가 공통을 이룩하고 튜빙도 한 30분 넘게 땡기고 거의 한 시간 넘게 이거 팔만 풀고 그 다음 피치골을 들어가는 거니까 부상의 비용이 좀 그리고 추보수도 많이 관리를 잘해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바르스디라고 개수 상관없고 뭘 뛰든 상관없고 자유롭고 근데 또 애들이 꽤 동걸리를 뛰든 알아서 단걸리를 뛰든 그냥 약간 시합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그냥 자유고 시합날에 만약에 신발 투수 같은 걸 많이 던졌다. 그 다음 날에는 폴대폴 뛰게 온런으로 3번 좀 뛰게 하는 3번? 네 그냥 왕복 3번. 장롱. 그것도 엄청 천천히 때도 뭘 안 하고 걷는 수준으로 뛰어도. 우리는 런닝은 진짜 뭐 여기서 썰 풀어? 런닝 진짜 와 타이어 끼고 막 산타고 계단을 몇백 개를 엄청 뛰고 폴대폴? 3개? 기본 10개지. 30바퀴 기본.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운드 올라가면 무슨 힘으로 공을 줘? 야구는 한 번에 힘을 쓰는 스포츠인데 체력이 다 소진되고 근육이 다 이미 다운된 상태인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오해하지 말게 모든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변화와 좋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에 지금 이런 것들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이 경험하는 좋은 거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더 뭐. 없나? 진짜 막 감독한테도 위협하고 막 그런 거.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까지는 안 돼. 그거는 우리는 안 돼. 어쨌든 이거는. 욕을 섞어도. 섞으면 대화를 해도. 근데 이거는. 이거는 나라의 문화적인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만큼 친근하다. 그렇죠. 감독이랑 되게 대화를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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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좋은 시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각자 미국에서 어떤 것들을 앞으로 이루고 싶고 어떻게 본인의 꿈, 기적 이런 거죠? 전공 건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무사히 졸업해서 건축을 하면서 사회인 야구를 같이 하고 야구도 물론 열심히 하고 야구도 도전을 할 거지만 안 될 때의 그 가능성이 항상 미국은 열려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야구 선수가 되는 게 있다가 꿈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안 됐을 경우에 저는 영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영어가 일단 되면 구단에서 한번 일하고 싶어요 프론트,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한 건 아니고 아직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지만 제가 되고 싶은 건 야구 선수 겸 요리사라든지 요리도 궁금이 좀 많아서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플랜 A와 B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야구가 플랜 A를 친다면 A만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대학을 못 가거나 프로를 못 가도 그분들이 이 생에 책임지지는 않으니까 좀 두통 고민을 해보고 다양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까? 아... 이렇게 좀 멸려있거든요 움직이는 기회가 더 이상 될 것 같아요 엘리트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게 야구 이후에 대한 삶이 굉장히 항상 힘들어 딜로 지나게 돼 제2에 대한 삶이 근데 야구선수로 일단은 도전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사실 야구선수로서 사실 평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도전과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다양한 이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말씀을 해줬는데 플랜 A, B 사실 A, B 말고 C, D까지 가도 돼 인생이 뭐 사실 이렇게 현적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360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서 더 내가 성장하고 더 발전하시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유튜브 할지 진짜 상상도 못해요 될 것 같지? 네 그래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진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아무 쯤 이제 가죠 이제 리뷰 다시 가서 좋은 소식으로 계속 저희가 전달을 받고 이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불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크로스터베이스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